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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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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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부 팩이 나왔단 말이야 아 이거 하루에 몇 개 제안이지 10개 제안 아 아 아 아 아 10개 제안이 뭐 이거 한번만 할까 아 10개 제안이 그치 어차피 10개 밖에 못해 얼만지 보고 으 으 아 좀 많으세요 이 정도는 해야 되네 요 으 아니 일단은 도전해 보고 일단은 뭐 굳이 뭐 강한 선수 없어도 내가 뭐 이 일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으 으 으 하함대 하함대 하핳 이거 오스카 차례야? 디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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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d 슈이이이이이 오예이 음~~ 면받아 노야받아 희야 희야 뭐래 어떤 노래가 아.. 네.. 그렇다.. 처음엔 좀 별로였는데.. 오늘의.. 좋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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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귀가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쉬 귀 이렇게 세우지? 진짜 사막여우라니까? 개 커. 매쉬 귀 세우면 바로 사막여우됩니다. 개가 아니야. 왜 이렇게 세우지? 왜 이렇게 세우지? 왜 이렇게 세우지? 파란색만 두 개 있네. 변태네.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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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엘이 네이마르 지리네요 모드리치 지오빈코 가운데는 클라이스 아 비엘이는 조심해야겠습니다 피파 올리미 팀 가위바 뒤로 가고요 뒤로 가고요 아 첫판이라 좀 손이 안 풀렸을 수 있는데 이 말은 비엘이 와 비엘이 뭐야 레전드라고 막 차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레전드라고 막 차면 안 돼 스토리지 오스카 밀어주고요 오스카 아 이게 이렇게 뺏기나 매티치 밀어주고요 스타 어 아 잡고 찰걸 아 잡고 찰걸 스토리지가 좋은 패스였네요 방금 잡고 찼으면 좋을 뻔했는데 와 비엘이 짱이다 지오빈코 지오빈코 어차피 헤딩 못다겠다 여기서 여기서 얘 막아줘야겠다 왜 안 올리는 거야 윌리안 어차피 맞다 그렇지 막아주고 가미레즈 막아주고 쳐주고 스토리지 쳐주고 레미 쳐놓고 아 까미네요 까미 아 알바 알바 꺼지고 크로스 크로스 아 레미 아 아 아 레미야 시리구가 이걸 막아낼 줄이야 아 초반에 골찬스가 많았는데 지금 다 못 넣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레미 홀로맨 아 레미야 좀 넣어 도레미 도레미 아 루니 아 미파솔 미파솔 아 너무 못 넣었는데 너무 혐오였는데 이번 판 오스카 음 매티치 와우 안 뚫렸어요 아쉽네요 빨라다 와 이거 살려오네 클라스 지오빙코 안 되죠 지오빙코 안 되고 루니 패스 아 알베스야 아 어디까지 가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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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치 아 아 아 제발 나 이번 판에 골 왜 이렇게 못 넣어 아 아 아 클레이시 클레이시 살리고 매티치 워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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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래 뭐 이래 뭐 이래 뺏었는데 뭐 이래 게임이 아 나 이런거 제일 싫어 뺏었는데 그냥 장애처리 되는거 뺏는 버튼 왜 만들어 놓은거야 나와 덮자 덮자 안 돼 내가 놓친게 몇개인데 그걸 집어넣으려 그래 그런식으로 흐르면 안되지 게임이 왜 안잡아 나같아서 잡았다 이거는 아 자꾸 스턴 걸리는거 진짜 이번작 진짜 스턴 극혐이예요 왜 스턴 걸려 아모스 아미레스 아미레스 잡고요 치고요 레미 아 스터리지하지만 다시 치고요 아 패스 개그지같았어요 스터리지 살리고 올리고 레미 아 아 중거리는 좀 안되는 레미네요 아 음 음 레미 오스카 레미 아 이것도 뺏기는 센서 룬이 살려줘야죠 그렇죠 자 스터리지 들어가줘야죠 어 메티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하네요 비엘이 몸 좋고요 아 이거 이런식으로 또 배달하네요 뺏으면서 뺏으면서 배달하는거 안좋은데 아 이번판 진짜 한골은 넣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골을 못넣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게임이 왜 이렇게 되는거야 아 한골은 넣었어야 됐는데 이번판 에드샷 패스할 줄 알았지 내가 루니 루니 루니는 그런 선수가 아니야 평소에 개인기를 잘치고 볼키픽이 좋으면 이렇게 붙질 않아요 선수들이 쫄아가지고 하지만은 그 점을 이용해서 치다를 할 수 있다는거 이게 루니야 이게 루니야 내가 패스할 줄 알았지 에드샷 에드샷 따라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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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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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헤드샷! 와라오오오! 와라오오오! 비엘이 네이바를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못하는데 와라오오오오! 이러거든요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어 어 어 어 어 어 위험해 그렇지 못 쳐줘야지 어 뭐야 다니엘 알베스 개빠르다 짱이다 짱이다 다니엘 알베스 자 뭐 뭐 패딩을 왜 못해 흐흐흐흐흐 알바 안돼요 대야 잡아요 그렇죠 백패스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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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 가마차기 뭐죠? 음 오스카 오른발잡이인가요? 왼발잡이인가요? 밝혀주세요 오스카 어디 발잡이죠? 래미 들어가! 너의 스피를 보여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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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타이밍 늦었다 오른발, 아, 알았습니다 약발 3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괜히 했다, 괜히 나댔다 아, 진짜 괜히 나댔어, 그냥 뻥찰걸 근데 그걸 또 헤딩으로 저기 맞는게 참 신기해, 이 게임은 아, 괜히 나댔다 가터리지, 아 가터리지 그걸 못넣네 아, 집중해야 돼, 이거 괜히 나댔다가 1패하면 안되거든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가야되는데 제가 너무 방심했네요 지갑 전사까진 아니야 우리팀 다 팔아도 저기 있는 어? 비엘이 하나 못싸 전사까진 아니야 아, 평민이야, 평민, 그냥 평민이야, 나는 헛! 자앗! 자앗! 톡! 자앗! 아, 아 좀 아니었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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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굴로 안줬는데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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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티쉘 티아고 유전 극혐 으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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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스 아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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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란 말이야 모드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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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틴 제빈코 세바스틴 제빈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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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하지 왜 업사이드죠 내가 걸었는데 나대지 말고 침착하게 한골 더 넣자 나대지 말고 침착하게 한골 더 넣자 와 지렸다 비에드 나대지 말고 침착하게 한골 더 넣자 아 슈팅 왜이래 아 깝이 아 개깝이에요 좀만 천천히 찰걸 일부 우승해도 또 일부입니다 그 위는 없어요 무한의 인피니티에요 그렇죠 지금이야 아 지금이야 서리지 아 개좋았는데 그렇지 밖으로 아 깝이 깝이 비엘이 나오고 여기서 또 먹혔으면 또 90분의 저주가 또 일어날 뻔 했군요 천천히 가야죠 이제 볼 돌려야죠 일부 리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리뉴도 볼 돌립니다 세계 최고 감독도 볼 돌립니다 왜냐하면은 반칙이 아니니까요 정정당당한 플레이니까요 끝나는 거죠 하드 샷 하드 샷 자 이렇게 또 1승을 챙기게 되는군요 깔끔했고요 아 저 슛은 진짜 아니었네 가능하다 lij히 하드 샷 하늘 하드 샷 하늘 나라 하드 샷 하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오른쪽만 바꾸자 폴맨 아 루카쿠를 써야만 되는 미술 분연실 뒷발이야 왼발인가? 좋아요 가자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16 years burning every bridge that I have known hundreds of hundreds of thousand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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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ld is long and cold and run my own 앙빅 뒤누진 열풍인가 봐요 앙빅은 글쎄요 나는 그냥 5성 깬 것만 있을걸 거의 아니다 딱 많은데 나 앙빅 영상 앙빅으로 검색하면 많아요 은근 기파 레전드 모드가 뭐야 누가 말해줬겠지 안합니다 그런거 노잼이에요 여덟게 있으면 많은거잖아 한시간짜리인가 두시간짜리도 있는데 검색을 검색기능 좀 사용하십시오 아 얘 마스터 오랜만이야 왜 안에 쫄았어 아 맞다 얘지 아 극혐 그래 나 얘 내가 스쿼드 바꾸기 전에 얘한테 털렸어 그치 근데 스쿼드 이제 바꿨잖아 이제 어떻게 바퀴랑 보자 음 내가 뭐 지금 주저는 아니지만은 얘 개잘해 얘 미친잘해 얘가 거의 1브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애 중에 한명입니다 근데 잘한다기보다 선수가 좋은거지만은 가자 나 바꿨어 나 스쿼드 바꿨어 나 스쿼드 바꿨어 그 스쿼드에서 바꿨어 바꿨어 티실 지리고 아 아 아 선임력샷 로빙스루를 잘하는게 아니라 로빙스루 대충하는데 선수가 그거를 달려가서 받는거야 그 선수가 사기인거야 로빙스루 하는 타이밍은 별거 없어 그냥 앞에 달려갈때 하면 돼 누구나 할수 있는거야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거야 그건 오스카 루카쿠 카카쿠 아 아 아 아 아아아아 개 아까워요 이거 넣었어야되는데 예상대로 많이 넣어놔야돼 엎친 대 덮친격으로 B까지 오네 엎친 대 덮친격으로 B까지 오네 아 아 아 아 안날끼네 복수를 해주겠어 내가 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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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막아주고 밀어주고 뒤로 죽어 밀어주고 밀어주고 위로 죽어 위로 죽어 루카쿠 밀어주고 아 까비 루카쿠구나 스터리지 없구나 이번판에 아 힘들겠다 스터리지 있어야되는데 루이스 가스타보 잡아주고 진작같은 소리하지마 저걸 내 앞에서 피파로 훈수 두지마 알겠지 혐오니까 뭐야 아 아, 배터리 부족이야? 알았어 갈게, 갈게, 일단 공조 갈게 갈게 가냐가 자, 콜먼 반대쪽으로 좋습니다 오스카, 오스카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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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오, 디멜! 디멜! 디멜이야! 아, 디멜이야 아, 이거 안 뺏어졌어요? 아오바마양 개빨라요 제일 빠르지 않나, 피파에서? 살리고, 헤드샷 레미, 좋아요 오스카 오스카 아, 뒤에 로벤이 뺏는 클라스 로벤 클라스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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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 아, 이건 뭐 써도 항상 써도, 제쳐도 뺏긴다, 이 기술은 항상 너무 후린 것 같아 디멜이야 디멜이야 스티븐 제랏 스티븐 제랏 오스카 오스카 제랏 아, 까비요 아, 역시 잘해요 역시 잘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선주도 좋고 실력도 좋아 에오바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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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앤가봐요 응 없앤가봐요 짠 가자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다 더 멀리 줬는데 아, 너무 빨라 얘는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무조건 진짜 그거야 무조건 수루패스 하나로 다 해결할라 그래 고지같은 놈이 로이스, 로벤, 아오바마양 세명으로 그냥 말로 먹을라 그래 아니, 패스가 왜 쟤한테가 와 발목 나갔니? 와, 개좋다 빠른거봐 부스터 걸린거봐 무슨 캐릭터야 아, 카타쿠 빠른거봐 와우, 대야 아오 아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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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까비까비 자 카카쿠 카카쿠 없고 클리치 아 아 아 아 아 그냥 쏠걸 아 그냥 쏠걸 아 개빨라 로벤 개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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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올라오나요 올라오나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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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그 그지같은 스쿼드에 비해서 이거 뭐야 스루패스 무서운거 봐 스루패스 한골뒤 소스 멜론 멘미 디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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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죽네 아 야 야 야 야 루이스 그렇지 이게 수비지 스피드 스케이터야 쟤네는 다 김연아랑 아사다 모어 있어 선수 얘랑 비기기만 해도 진짜 개이득이야 이팀 상대로 지지만 않아도 개이득이야 아 위험했어요 아사다 모어도 잘하잖아 세계 2위 뭐 이러면 잘하는 거 아니야 누굴 말해 그러면 아 진짜 너무 빠르니까 그냥 로이스가 수비보로 들어오고 미쳤어 얘네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클리치 레미 돌파해 레미 돌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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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쿠 너가 필요해 루카쿠 너가 필요해 자살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 스쿼드 개 쩌는 부분이에요 클리치 콜맨 콜맨 아 수비 개 많네 진짜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어 이거 봐 이렇게 받는다니까 개사기라니까 이거 아니 점프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받아 점프하면서 가슴 트래핑 어떻게 무슨 키가 있어요? 아니 그냥 스피드로 받아버려 점프하면서 트래핑하는 키가 있냐? 나 그거 개궁금했어 옛날부터 아 나는 그냥 수비로 제대로 갖다대도 그냥 뚫려 아 이거 지갑이야 진짜 이거 야 점프하면서 가슴 트래핑 키가 있어? 자동이야 그냥? 말좀 해봐 누가 말좀 해봐 그치 지가 점프 뛰는거지 가만있어도 그러니까 점프를 뛴단 말이야 개사기야 아 나 지금 개사기야 진짜 그치 개사기지 아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아 아 진짜 너무 좋아 무조건 수루 쟤 하는거 하나도 없고 무조건 로빙스루만 계속하잖아 선수 믿고 아 아 아 아니 수루패스 하나 제대로 연결 못해 파워 조절도 안했는데 아 아 로빙스루 다 해결해 어 로빙스루 매니아야 아 아 아 미쳤네 아 아 진짜 너무 좋다 저거 저게 진짜 피파 최고 스쿼드 같애 다른거 다 필요해 보면 속도 짱으로 박는게 최고 같애 나는 왜 안되냐고 나도 저렇게 막 나는 그니까 수비가 그냥 씹히는게 개웃겨 그냥 뒤로가서 막고 싶은데 수비가 그냥 공에 자석처럼 타겟팅 붙어가지고 수비가 씹히면서 그냥 넘어지는게 아 저 개웃겨 저 콤판니 있어야되나 이래서 아 이래서 콤판니가 있어야돼 야야투레랑 그냥 힘으로 로이스 찢어야돼 피온 쓰리같은 개소리 하지마세요 슈케는 다 있는거에요 슈케는 여기도 있어 슈케 네모는 그냥 뚫려 시원하게 그 다음에 저게 슈케는 한거야 그리고 타겟팅 걸려서 슈케는 한건데 저러는거야 슈케는 기본으로 다 합니다 무조건 슈케는 아 미치겠네 아 그냥 얘네는 로이스랑 얘네가 다 빠르니까 들어와서 수비까지야 미쳐 개지려 개지려 선수들 선수 개지려 아 디마리아 왜그래 아 이번 짝에서 진짜 멈춰놓고 개인기 쳐야되는거 개극형 아 아 아 뭐하냐 아 아 아 패스 진짜 개웃겨 아 얘네 진짜 선수들이 중앙에 다 서있어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지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저 스코드 개좋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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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모스하고 실바하고 알바하고 알베스야 이게 피파1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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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 수비 라인입니다 이게 이게 라모스가 제일 비싸거든 이게 피파15에서 가장 좋고 센 수비 라인이 이거야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공격진이 이거고 개 미쳤어 그 다음에 중앙은 왜 이렇게 섞었냐면 얘네도 좋은 애들인데 이거 케미 수비하고 공격진 케미 맞출라고 아 미쳤어 야투는 수비 미드필더 잖아요 실바 라모스가 훨씬 좋지 콤파니는 같이 맞출래가 없어 난 콤파니보다 라모스가 훨씬 좋고 뭘 알고 말하세요 알고 아 아 진짜 토할 것 같다 재람쌍으로 아 이거 아냐 아 얘 좀 채워줘야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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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waitin' for a phone treat waitin' for a phone treat sun shine on my shadows around you kiss my lips I go around fall into your light winter light waitin' for a phone treat sun shine on my eyes sun shine on my eyes all you kiss my lips I go around 아니 그냥 아 진짜 나도 저 수비진 갖추고 싶다 아 진짜 라모스 실바모는 야 나모스 실바가 되냐 근데 진짜 최강 스쿼드가 저거 아니 왜 이렇게 수비가 단단하나 했네 내가 양쪽에 다니엘 알베스 누구냐 알베스하고 누구냐 나 알바 그래 나 알바 그래 그 날도 많이 봤어 인폼날도도 봤어 아 진짜 아깝다 그치 한국을 어떻게 먹었지 아 사기 로빙 패스에 먹었지 아 진짜 아 사기 로빙수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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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쉬는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나 메쉬는 한 번도 안 봤어 메쉬 사고 싶다 메쉬는 한 번도 안 봤어 메쉬는 한 번도 안 봤어 메쉬는 한 번도 안 봤어 아멘 질라탄은 왜 보기 힘드냐면 리그 때문에 질라탄 사면은 다른 애들을 후직에 사야돼 근데 질라탄 자체는 개좋지 케미팩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뭐야 그게 일부 우승하면 보상으로 카드팩 하나 줄걸? 아니면 돈을 많이 주던가 옛날에는 카드팩 하나 줬던 것 같은데 아 없어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디 무섭네 음 고사 루니 투토베야 아 갑자기 상위호안보니까 할맘 딱 떨어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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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렇게 선수가 좋은데 왜 이렇게